다니엘 의심적개 오늘은 순전에 있는 윤슬 르바랑에 가보았습니다. 우리 요아니씨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너무나 기뻤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현술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순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드름받아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파라크 자카르 예수 크리스트 이름으로 명하나니, 513 영원에게 기저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지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위나 부를 필요한 자녀를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